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,546명으로 어제보다 200여 명 늘었고,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1명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는 1,275명입니다.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5.5%며, 재택치료자는 6,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.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,618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 759명보다 859명이나 늘었습니다. 경북에서 사망자는 3명이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1,436명으로 늘었습니다. 경북의 중증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18.5%,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18.2%고,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경북 도미는 6,870명으로 늘었습니다.